청소년 국제교류단 통합발대식이 지난 16일 오후 2시 대구시 청소년 수련회에서 열렸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단은 해외 자매 우호 협력 도시에 청소년이 교차 방문하는 형태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달에는 우리나라 청소년 20명에서 30명씩 중국 닝보와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하고 다음 달 초에는 일본 고베의 청소년 20명이 대구를 찾을 계획입니다. 지난 16일 열린 발대식에는 대구를 대표할 청소년 교류단과 청소년 지도사 등 120여 명이 참여했으며 국제교류단 선서와 도시별 교류설명회, 청소년 안전교육 등으로 진행됐습니다.